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탑 복탑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그분 혹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분과 결혼을 하실 수 있는 가능성 두 분의 인연이 결혼이라는 결과로 매듭 지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집중해 주시고요 타로를 먼저 선택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타로의 선택을 모두 마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구요 눈을 감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구요 그 다음에 지그시 눈을 떠서요 이 타로의 이 얼굴을 한번 봐 보세요 웃고 있을 수도 있구요 막 흔들릴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요 뭔가 번쩍이는 타로가 보일 수도 있구요 자 그게 여러분의 인연이구요 바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그럼 집중해서 타로를 선택해 주시구요 자 과연 지금 그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연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폭탑 폭탑 자 첫 번째 첫 번째 선택지에요 자 지금 그분과 연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 타로는요 제가 결론부터 짧고 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수로 따지면 70점 드릴게요 자 여기 요거는 매혹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타로구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먼저 대시를 했을 거고 예 여러분에게 반했어요 하지만요 여기 변화를 암시하는 타로입니다 요 타로는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라고요 변화를 암시해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분에게 요구하셔야 되는 거 된다는 의미이구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기 시뻘건 창에 피가 묻어 있어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요 이분이 여러분을 먼저 꼬셨다고 할까요 대시를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요 금사빠에요 금사빠 여기 이렇게 하트의 여왕이 쓰러진 기사들을 찡그린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앨리스의 타로에서 스타의 타로는요 노년이 된 앨리스가 과거의 이상한 나라의 그 즐거웠던 한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그분이 그만큼 금방 마음이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분은 전리품을 모으듯 여자를 모으는 분이세요 금사빠구요 여러분은 아쉬워요 항상 이분과 함께 있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요구하시는 입장이 되셔야 되구요 황금의 타로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잘 머무르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머무르긴 하십니다 여러분이 요구하시면요 여기 이렇게 예 속박당에 있어요 구석당에 있습니다 지지를 암시하는 타로가 있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요구하셔야 되구요 조금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매달리셔야 되구요 금사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이분과 만나면 어딘가 한구석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도 예 이분이 매혹의 타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요구하시고 정확하게 멱살을 붙잡고 끌고 가신다면 여러분 옆에 있을 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70점 드렸습니다 조언의 말씀 드리자면요 이분과 같이 있으면 계속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변화의 타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금사빠 그리고 요구해라 근데요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도 변화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 자 이분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을 여러분들도 아마 다른 사람에게서 찾게 될 것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분은 금사빠 결혼이라는 연애의 완성으로 가기에는 제가 70점 드려요 여러분이 요구하시고 끌어 땡기시면 옆에 있어는 주시겠지만 어디인가 한구석의 아쉬움은 허전함은 늘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거고요 그래서 예 이분은 금사빠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서 그런 쓸쓸함을 좀 채우려고 하실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시면 지지의 타로 속박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묶어두시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잡아 두실 수는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내사랑의 해답은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자 이겁니다 자 내숭 떨지 마라 아 그래요 내숭 떨지 마라 예 이 상대방이 제가 금사빠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도 채워지지 않는 그 아쉬움이 있어요 꼭 굳이 이분을 고집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심판의 타로에요 하늘에서요 나팔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정 내리라는 여러분을 다그치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꼭 이분이 아니어도 좋고요 여러분 옆에 뉴페가 나타날 거예요 내숭 떨지 마라 솔직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게 정답이에요 자 첫번째 선택지였고요 결혼 결혼의 가능성은 70점 그분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솔직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연애를 응원할게요 복타 복타 두번째 두번째 선택지입니다 두분의 만남이 연애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럼 타로를 선택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번째 선택지고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오픈했습니다 야 요거는요 어 아 빵프로래요 빵프로 결혼하실 가능성은 빵프로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는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은요 연애의 완성인 결혼을 추구하시기보다는요 자신의 경력 자신의 사회생활 그리고요 어 무언가 일을 만들어가는 비즈니스에 더 관심이 크세요 이거는요 사랑만큼 나의 경력도 중요하다는 로맨스 엔젤의 타로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한다는 의미의 이 타로도 나와줬고요 자 이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러버라고 써요 쓰여져 있습니다 아예 자 그런데요 자 앨리스의 타로에서 이 타로는 특별합니다 사랑의 타로가 두개 있구요 하나는 순수한 사랑을 말그대로 연애의 감정의 사랑을 나타내구요 자 하지만 이 타로는요 예 계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 연애는 맞아요 하지만 맺고 끊는게 분명한 예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구요 이런 사랑을 원하는건 비즈니스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이익이 있고 예 일단은 헤어지는건 싫어요 어 결혼으로 가는건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자신의 일 때문에 그러는거 여러분 일욕심이 많아요 이런 관계를 요구하는건 여러분이실거에요 예 왜냐면요 여기 이렇게 여자가 가면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동굴 안에 해골로 상징하는 마음의 부담 그리고 여기 눈동자가 동굴이에요 이 해골의 눈동자 안에 사내가 앉아있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이라는거는 솔직히 좀 숨고 싶은 문제구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선택의 순간에 가셔서는 쉽게 결정 내리지 못하세요 좀 미루고 싶은 문제가 여러분은 결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대놓고 죽음의 타로가 나아졌습니다 요거는요 죽음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결정 내리지 못하실거에요 연애보다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일을 일을 고르실거에요 그만큼 능력도 있으시구요 욕심도 많으시고 예 여기 미로의 타로가 있습니다 미로 그리고요 이 독순이는요 이 개구리를 체갑니다 해하는 사람 예 그런 의미에서 트러블과 문제 고민을 암시합니다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어떤 연애를 하셔도 늘 일을 앞에 두시는 분이세요 예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연애가 너무 달달하게 잘 풀리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막 불안하실거에요 연애가 잘되는 만큼 내 일이 지금 잘되고 있나 막 불안하실겁니다 예 이 독수리는요 상대방 이성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마 저쪽에서도 급하게 나올거고 예 얘기를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벽을 치는 그러면 어 뭐지 싶은 예 자 요런 경우는요 꼭 일이 아니어도요 어 저쪽에서 조금 접근해왔을 때 관계의 발전을 원했을 때 다 좋다가도요 예 이상하게 예 여러분도 잘 되기를 바라셨을거에요 그런데도 예 잘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불안하고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선택을 아마 잘 안하실거에요 예 그게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경향이라고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정말 마지막 그 완성이죠 결혼이란걸 선택하시게 예 그 순간에 가서는 일이나 비즈니스 지금 하고 계시는 예 여러분의 경력을 아마 더 우선하실거에요 예 자 미로와 독수리 예 이거는 제가 처음에 빵점이라고 드렸는데요 사실 점수가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 그리고 선택 하셔야 돼요 예 비즈니스를 항상 앞에 두시는 예 그런 성향이시니까요 자 그럼 내 사랑해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요겁니다 자 피해를 줄여라 음 피해를 줄여라 그러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대방을 좀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적인 사랑 예 마지막 순간에 예 여러분이 일을 선택해버릴 수가 있어요 피해를 줄여라 예 이 피해를 줄이시는게 여러분의 키워드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타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달의 타로 변덕의 타로 예 결혼이란걸 선택하실 때는요 여러분한테 달려있는겁니다 경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자꾸 변화하는거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점 참고해주시구요 앞으로 누군가를 만나셔도 예 만나시면서 예 피해를 줄여라 뭐 합의를 먼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치 쉽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꼭 참고가 되어드렸으면 하고요 응원드릴게요 복타 복타 자 세번째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연애가요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세번째 선택지 세번째 선택지입니다 여기 칠드런이라는 아이들을 상징하는 타로가 나왔거든요 자 어차피 제 이 타로는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큐피트구요 여기 사신입니다 자 아시겠죠 예 혹시라도 조심해 주셔야 되는거에요 여러분은 뜻하지 않는 요 일로 인해서 아이들로 인해서 예 빨라질 수 있구요 결혼이 그리고 살짝 예 여기 짜증을 내고 있죠 두 분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원치 않는 예 급진전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타로는요 더블 미션이라는 예 타로를 예 제가 선택한 거구요 연애이면서 또 결혼이면서 그리고 이 예 요 예 요거까지 예 너무 많은 부담감이 한 번에 밀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 짜증을 내고 있는 예 성질을 부리고 있는 앨리스에요 요게 눈에 확 들어오죠 자 그리고요 요 타로는요 커다란 얼굴로 암시하는 게 좀 수동적인 여기서 이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건요 어 뭐 책임지겠다 예 남자분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말에서 내려선 노인입니다 이 노인은요 말에게 줄 당근을 손에 들고 있어요 예 예 그분도 부담스럽고 여러분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 이 관계를 잘 유지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두 분 모두 하지만 예 소년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새가 앉아있습니다 감정은 금방 식으실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되실 거기 때문에 예 자 두 분 사이의 사랑의 감정은 금방 식으실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 아이들이라는 건 좀 너무 확대해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순한 맛 순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아이들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순수함 여러분은 너무 순수하신 분이세요 자 사랑에 목숨 걸었습니다 이 큐피트는요 예 너무 뭐 철이 없다고 할까요 예 너무 순수하기만 한 두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신 그리고 짜증 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결혼은 현실이죠 별개의 문제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사랑 연인으로 지내는 것에 만족하셔야 되는 두 분이라고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마 결혼이라는 단계를 올라서신다면 자 이제 현실과 맞부딪히면서요 두 분은 많이 싸우시기도 많이 싸우실 거고 예 짜증도 나실 거고 감정도 식어버리시고 자 그런 상황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제가 요 선택지는 특별히 두 가지로 예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두 분 사이에서는 좀 현실적인 것도 좀 고려하면서 만나실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내사랑의 해답 요쯤에서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휴식을 취하라 아 휴식을 취하라 자 여러분 예 현실적인 예 이야기를 나누시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 좀 많이 다투시게 되세요 요기 짜증도 있고 요기 사신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요 예 이 큐피트 예 큐피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순수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타로도 기억나시죠 예 두 분 사이는 예 굉장히 예 연인으로서는 좋아요 아직 예 연인으로서 서로를 알아가야 할 시간이 더 필요한 겁니다 급하게 결혼이란 거 얘기 꺼내시고 괜히 다툼을 만들어가지 마시고요 예 얘기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제가 현실적인 거를 좀 먼저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얘기하시는 건 나쁘지 않지만 예 좀 싸웠다 좀 다퉜다 그렇다고 해서 예 헤어지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자 휴식을 취하라 고럴때는요 좀 좀 떨어져 계시는 거 그게 자 현명하신 예 방법이고요 이 타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좋은 조언이에요 예 너무 예 분위기 안 좋고 다투는데 막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떨어져서 예 좀 피했다가 또 다시 만나 다시 또 이어가고 자 고렇게 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사랑 사랑이니까 연애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결혼 얘기 꺼냈을 때 좀 많이 다툴 수가 있는데요 자 현명하게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응원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두 분의 만남이 연애의 완성인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두 분 사이에서는요 결혼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요 선물 같은 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메시지에 타로가 나와줬어요 병 속에 들어있는 편지라는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요 초록색의 자연의 타로입니다 자연의 타로는요 평화와 안녕 정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상대방은요 아 요게 좀 아쉬운데 결혼에 대한 예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결혼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없다는 게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어 그냥 예 너무 그거를 아예 예 다른 세상 얘기인 거죠 지금은 그냥 연애 단계에 그냥 머물러 있고 음 그냥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좀 각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요 여사제의 타로가 있고요 앨리스가 마녀의 손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자연의 타로가 나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분의 탓이 아닙니다 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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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있죠 예 아예 예 뭐 감이 없는 거예요 오 아마 결혼 얘기하시면은 어 깜짝 놀라실 이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아 무릎을 탁 치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결혼이란 그치 내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해봤을까 라고 이분을 오히려 여러분에게 반문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두 분 사이에 결혼이라는 건 선물 같은 일이에요 예 선물 포장까지 딱 해서 자 배달될 그런 뭐 기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창끝이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일깨워 주셔야 돼요 이거는 예 이분 뭐 나쁘게만 볼 게 아니에요 예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처음에는 자 자꾸 일깨워 주세요 반복해서 이분은 채 좀 눈치를 좀 주십시오 힌트를 좀 주세요 예 자 그럴 때 여기 보시면 당신의 친구들이 돕는다 그런 타로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이용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동원해서 예 같이 자리 한번 마련하세요 그리고 가볍게 술이나 저녁을 요렇게 드시면서요 자연스럽게 화재를 뭐 결혼 쪽으로 돌려서 예 그렇게 얘기 나누시면 이분이 아차 싶으실 거고요 눈치를 채실 겁니다 예 어쨌든 예 고렇게 주변의 도움을 좀 얻으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스타트는 여러분이 걸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혀 부정적으로 생각할 자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이 생각 자체를 좀 못하시고 계시는 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여기 꽃밭에 예 날개 달린 망아지가 즐겁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여러분이 조금 눈치 주시고 이분이 그런 쪽으로 자 아 그렇구나 자 연애를 했으면 뭐 결혼에 대해서도 당연히 생각해 보는 게 맞겠지 라고 예 떠올릴 수 있는 예 그런 예 처음에만 좀 노력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예 여기 창끝이 예 사냥감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선물같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먼저 예 그 단계만 살짝 지나가시면 역시 꽃밭에 뛰어놓는 망아지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이 앞으로 줄줄줄줄줄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앨리스의 손을 붙잡고 마녀가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분은 예 데려가시는 건 여러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결혼이라는 거 예 인식을 확실하게 좀 시켜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자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요겁니다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아 좋네요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예 아셨죠 처음 시작만 여러분이 살짝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요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타로는요 거꾸로 매달려있는 사내라는 타로입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좀 부정적인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지 않으면 이분한테 예 결혼이라는 거 아 좀 약간 정체예요 편안해요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 뭐 여러분과 같이 있는 이게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요정도에서 만족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 꺼내 주시지 않으면 예 정말 얘기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향수를 뿌려라 할 수 있습니다 좀 시작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폭타 폭타 삶은 형 아멘